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애굽당에 와 있는지 잘 몰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당을 위해서 공헌한 그 공헌을 잘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집트 나일강 하류 지역에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당 안에서 계속 팽창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구의 숫자가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거대한 민족이 나일강 하류 지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당으로 들어올 때는 야곱이 70명의 부족을 이끌고 나일강 하류로 와서 정착을 했어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요셉의 역할이 이집트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기근이 들었을 때 너희 가족을 다 데리고 와라 우리가 잘 대접해 주겠다 그래서 애굽당으로 이주해 왔던 거죠 그런데 세월이 400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팽창하고 팽창해서 200만 명 정도의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공로를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당으로 왔던 사실을 모르는 왕이 나라를 살피면서 보니까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위험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타 민족이 침략해 올 때 저들과 손을 잡고 우리를 공격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강제로 노예화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출산률이 줄어들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계속 히브리 민족이 팽창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사는 지역에 있는 산파들을 전부 불러들여요 그리고 그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면서 갓난아이를 너희들이 받아낼 때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여라 그렇게 협박하고 회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감히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애굽의 왕이 결국엔 이 시브리 민족을 향해서 무서운 명령을 내리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전부 던져버려라 그 나일강엔 악어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서 다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모세가 태어났던 거죠 그리고 요괴뱃은 몰래 갓난아이를 집에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언제까지 키울 수가 없어요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 악어들이 갈대는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지역에 역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내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그 바구니를 쫓아가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나 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애국의 공주가 나일강에 와서 복역을 하다가 그 바구니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녀들이 갖다 주니까 그 아이를 보고 그 마음 가운데 치근한 마음이 드는 그때 미리암이 담대하게 공주 앞으로 찾아간다 제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웬일인지 그 공주가 그렇게 해라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데리고 와라 이 아이를 잘 키우면 내가 싹 또 주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모세의 어머니 요괴벳의 품으로 가서 젖대기까지 모세가 요괴벳의 품 안에서 잘 성장해서 바로 궁으로 들어가 왕자가 되어지게 된 이야기가 여기 출애국기 2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모세가 애국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지고 이 공주가 시부리 백성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자마자 치근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내 자식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고 또 모세가 친모 요괴벳의 품에 안겨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왕자로 성장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그 일련의 모든 사건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하면 정말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가 아닐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모세 한 사람이 잘 성장해서 멸족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나게 되죠 모세 한 사람이 잘 성장해서 절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모세 한 사람이 잘 성장해서 미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괴벳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위험한 환경을 무릅쓰고 그 아이를 돌보고 또 자기 품에 다시 안겼을 때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에게 들려주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성장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한 그 삶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요괴벳과 같은 헌신의 사람이 필요해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적극적으로 돌보고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는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초석을 놓는 이 요괴벳과 같은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요괴벳이 모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요괴벳은 자기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다시 품에 안게 되었고 그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키워내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어머니 요괴벳이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또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젖을 먹으면서 품에 안고 어떤 이야기를 해 주었겠습니까 이 아이가 장차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서 왕자로 성장할 것을 분명히 알았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자기 민족의 꿈과 소망 자기 민족이 이 노예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선조 저 야곱, 야곱 때 우리가 가난 땅에 살고 있었다 우리는 가난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네가 장차 왕자가 되면 우리 민족이 이 땅을 벗어나 가난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길을 네가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오는 민족인데 너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그 요괴뱃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요괴뱃과 같은 헌신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 아이들이 장차 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기도로 잘 양육하는 요괴뱃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아니하면요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들까지도 아예 사라질 수가 있어요 교회의 미래가 암울해질 수 있어요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도 암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아이들이 사라지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애들이 유괴돼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출산하지 않아서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점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 설교 스케치 요괴뱃 사역이라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죠 유치원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기 둔산동만 해도 이 옆에 홈플러스 거기가 유치원이었어요 근데 유치원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저 위에 세이브존 앞에 하래아래 빵집이 있는 그 건물 거기도 유치원이었어요 근데 유치원이 사라졌어요 또 그 위에 목련 아파트 거기 큰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치원이 사라졌어요 그 유치원이 학원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기 둔산동만 해도 유치원이 엄청나게 사라졌어요 유치원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사라지고 있어요 초등학교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중학교도 사라지고 있어요 고등학교도 사라지고 있어요 대학교도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고 있어요 저 남쪽부터 문을 닫는 대학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냐 0.7명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나올 수 있는 출산율을 통계를 냈더니 0.7명 가입 여성이 평생 한 명도 낳지 않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인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 그렇게 대무짝 많은 기사가 나왔어요 그 말을 우리나라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인 조앤 윌리엄스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보고 한 말이 아주 경악하면서 대한민국은 망했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0.78명의 작년 출산율 통계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0.70명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나타난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출산율은 지금 현재 0.58명 서울특별시의 출산율은 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최슬기라는 한국개발원 연구원 교수는 인구 전문가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 출산율 통계가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4개월째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OECD 평균 출산율은 얼마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의 출산율은 1.58명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을 가보면 유럽 같은 데 여행을 가보면 가족 단위로 여행을 주로 다니죠 그런데 가족 단위로 여행을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보통 아이들이 두 명 아니면 세 명이에요 대부분 두 명 아니면 세 명 한 명인 가족들은 거의 없어요 두 명 아니면 세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다녀요 이대로 간다고 하면 서울 초중고생이 12년 뒤에는 반토막이 난다는 거예요 12년만 지나면 서울 전체 초중고가 반으로 줄어든 2020년 기준으로 서울 강서구의 염강초등학교 공진중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에 있는 화양초등학교 거기도 폐교가 됐어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안에 그리고 내년에는 도봉구에 있는 도봉고등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성동구에 있는 덕수고 성수공고가 내년에 문을 닫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성동구의 중고교 6개의 학교가 통폐합 되거나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유치원은 8441개 현재 그런데 2년 동안 309개의 유치원이 서울 안에서 문을 닫았어요 왜냐 애들이 없는 거예요 저출산의 쓰나미가 한국을 지금 덮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출산의 재앙의 쓰나미는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도 저출산의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아예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부선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예 통째로 사라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예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교회 안에 성도가 없는 거예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30년 전에 리타니 시골에 목회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0년 전에 리타니에 들어갈 때 교회가 몇 개 있었는가 하면 한 6개 정도 그 리타니 안에 초급화적으로 침내교, 장로교, 감미교 다 합해서 한 6개 정도 그 리타니 안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땅을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몇 개의 교회가 남았느냐 두 교회 침내교 하나 또 다른 장로교 하나 나머지 4개의 교회는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졌느냐 교회 안에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시골에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나이가 드신 분들만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젊은 층들이 교회에 안 돌아오고 아이들이 교회에 없고 30년이 흘러가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교인들이 한 두세 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같은 데는 노회에서 당의 구성에 최소 인원이 있거든요 최소 인원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 자원에서 교회를 정리하는 거예요 통폐합시키는 거예요 면 따니에 있는 교회와 리타니에 있는 교회를 통폐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리타니에 있는 두세 명의 성도님들을 이제 면 따니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통해서 면 따니 교회로 오게 하고 그 교회는 교단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들이 통째로 아예 사라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한국 저출산의 위기가 사회를 덮치고 있고 또 교회를 덮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저출산의 쓰나미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출산과 양육 적극적인 출산과 적극적인 돌봄의 일을 국가가 교회가 해야 이 저출산의 쓰나미를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가치관을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결혼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크리스찬들은 결혼하면 자녀를 많이 낳는다 아멘 우리 저 뒤에 청년들이 있는데 그게 푹 숙이고 아무 소리 안 하네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요 성경대로 생육하고 번성해라 우리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예요 아이들이 셋인 집이 많아요 여러 집이 애들이 세 명이에요 낳을 수 있으면 더 낳고 싶은 성도님들도 많아요 낳을 수 없어서 못 낳지 두 명 세 명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애국당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했거든요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이집트 영적으로는 세상이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이 이집트는 영적으로 세상을 뜻하는 세상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전도하지 못하려면 에라도 나자 그게 엄청난 거예요 유럽은 옛날부터 이민정책을 썼잖아요 왜냐하면 출산율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민정책을 생산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생산인구가 줄어드니까 이민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서 이 중동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이민을 왔어요 그런데 이민을 오면 적극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집도 공짜로 주고 아이 한 명 낳으면 한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럼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낳으면 500만 원씩 막 줘요 그리고 대학교까지 그냥 무상으로 전 국민이 무상으로 교육받으니까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민 와가지고 애를 많이 낳고 또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하면 최저 시급이 높으니까 아주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이민의 역사가 한 5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 이슬람 중동계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알라신을 섬겨요 이 무슬림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슬림들이 점점점 많아지면 그들의 사원을 짓거든요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교회가 점점점점 줄어들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점점점점 줄어드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이슬람 국가 선교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교회를 막 사버려요 어느 날은 지금 십자가가 사라지고 초생달이 딱 서는 거예요 영국의 그런 교회들이 너무너무나 이 무슬림 성전화 되어져가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 위험 요소라고 판단돼가지고 영국이 EU 국가 탈퇴 이민자 반대 막 그 길로 가고 있거든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심 같지만 선교적인 차원에서 놀라운 심이 있다는 것을 유럽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도요 저출산을 돌파해가는 방법은 적극적인 지원밖에 없어요 애 나면 아파트 하나 주고 30평 아파트 하나 주고 애 둘 나면 200만 원 주고 대학교까지 무상교육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누가 자녀를 출산하겠습니까 그 길로 유럽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단이 안 서서 그렇지 적극적인 출산과 더불어 적극적인 지원 양육 전 국민이 아이를 키우는 아주 적극적인 양육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이 저출산의 쓰나미를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출산을 열심히 해야 돼요 자녀를 많이 낳을 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아이들을 전도해서 전교인이 교회 한 아이가 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한 아이가 예수님 잘 믿는 아이가 되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물질적으로도 지원하고 환경적으로 지원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키워내는 말씀으로 키워내고 기도로 키워내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때 교회에 닥쳐오는 이 저출산의 쓰나미를 우리가 잘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둥지아파트 그 옆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분양되고 있어요 이랜드 둔산 이랜드 피어둔산이라는 주택을 지금 분양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자격이 청년 신혼부부만 들어갈 수 있어요 430세대 신혼부부와 청년들만 거기에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올 연말 되면 이 지역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갑자기 젊은이들이 이 지역에 많아지는 거예요 최소한 적어도 한 6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여기 입주를 하거든요 그럼 6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이 주위를 활보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시가 이 지역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 지역에 이 지역에 들어오는 그 젊은이들 또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으면 또 교회를 우리가 전도해서 시원교회로 이끌어들어야죠 그런데 이 젊은 신혼부부들을 시원교회로 들어오게 하려면요 그냥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시원교회에 와서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신혼부부들 갓난아이를 가진 부부들의 가장 고민되게 고민이 뭐냐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한번 옛날을 추억해 보세요 교회 가는 게 준비해서 가는 게 참 힘들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또 아기가 울고 또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볼 일도 보면 그 아이 뒤치다거리 하다 보면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 드릴 때 누군가 좀 옆에서 도와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의 신혼부부들이 또 갓난아이 엄마들이 교회를 오면 그 아이들을 옆에서 적극적으로 돌봐주는 이 요괴배사요 아이가 배고파하면 엄마가 우유 타주면 그거 아이 안고 우유를 먹여주고 아이가 볼일을 보면 또 엄마 옆에서 그 아이의 신변 처리를 좀 도와주고 그러면 엄마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랜드 피어 맘카페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 맘카페 야 너 옆에 시원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아기 잘 돌봐줘 좋아 거기 가자 그러면 소문나면 금방 온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저출산에 이 쓰나미를 헤쳐나가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쓰나미에 덮쳐서 죽는 거예요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고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힘을 우리가 키워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그 파도를 헤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갈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시대에 요청되는 상황이 요청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시대에 정말로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새로운 사역이 무엇이냐 이 요괴배사역 아이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돌보는 일 영적인 출산을 열심히 하는 일 이 요괴배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확장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출산입니다 영적인 출산을 열심히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지역의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여 저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귀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요괴배사역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원교회가 많은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출산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